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전등하사 천재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참옥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빛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희로로 참 성결로 드리 나빛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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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혈 공로들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배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 같이 곧 구원하드리 나빛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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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혈 공로를 용서받노라 나빛노라 용서받노라 나빛노라 나빛노라 용서받노라 그 보혈 공로를 용서받노라 나빛노라 나빛노라 그 보혈 공로를 꿈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했습니다 나와 과정과 업에 그리고 2, 3, 7에 절대 불가능한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 앞에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내 평생의 응답 늘어나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 3, 7 시대 방송 시스템을 놓고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 알루티스를 놓고 정말 미래의 재앙막을 랩런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실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보금이 정말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전 세계를 치유하고 또 전 세계에 흩어진 랩런터들을 선밀스로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단일 목사님을 놓고 또 강단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성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각 성교 현장에 나가 계신 우리 성교사님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또 영원히 2, 3, 7 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성교지 현장에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했습니다 정말 내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이 있음을 알고 그 문제를 통해 오직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오직의 유일성의 재창조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로 하나님의 인도받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2, 3주의 시스템 방송 시스템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방송 시스템이 비대면 시대에 정말 대면화되어지는 귀한 시스템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미래의 재앙막을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고 또 예비된 제자들이 우리 하나 알류티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단위 목상을 놓고 기도합니다 세우신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보금이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현장을 살리고 또 치유되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 흩어진 엠르트들이 서미스로 세워지는 응답들을 우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에게 모르게 총만원 주시고 제자를 붙이는 그 응답을 받아 누려나갈 수 있도록 먼저 제자된 응답을 내가 먼저 누리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놓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2, 3, 7 현장에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선교지 현장과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정말 내가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계획과 응답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오직만 붙잡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희들이 모여서 한 공간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정말 이 시간 2, 3, 7의 모든 현장이 정말 보좌의 축복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은능의 이름 예수 모든 영혼을 살린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 하여간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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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은 히버리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2장이 아니라 3장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본 단락은 장차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온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본 단락은 장차 이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고 보검이 전파될 그리스도의 시대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만민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민은 본문에서는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과 같이 육신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을 합니다. 육신이 됨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이 죽은 타락한 인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엘서 2장에 내가 내 영을 만민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는 말은 영이 죽은 타락한 인류에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민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성령을 언제 부어주실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까?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영기 기둥이라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종말시대, 말세시대 때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종말 그리고 말세시대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건부터가 종말시대고 말세시대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감림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서 2장 32절을 보면 좀 난해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용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러고 나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중요하게 두각이 됩니다. 남은 자가 두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중요하게 두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가 히버리어 단어 하나하나를 다루지는 못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맞서라 본문을 지지합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라 이 말씀은 그만큼 구원받을 자가 매우 소수라는 소수의 물이라는 사실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70인역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요.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 현장성을 담아서 직역해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세시대 때 모든 육체에게 내용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남은 자 중에 보금을 선포하는 사람들 즉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70인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마소라 학파들이 히버리어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한 구원받을 자가 매우 소수의 물이라는 말씀에 감동이 오십니까? 아니면 가장 오래된 구약성서의 번역본인 70인역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란 남은 자 중에 보금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감동이 오십니까?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효는 성경은 신학에서 풀어야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야 하고 그래도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현장전도 신학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32절에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릴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란 첫 번째로 시대 앞에 현장 앞에 보금을 선포하는 자들이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교구사역을 하면서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경조사를 다니게 되는데요.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저는 장례식에 가는 것이 오히려 힘도 나고요. 또 심도 나고 또 좋더라고요. 왜냐? 결혼식 가면 그냥 밥만 먹고 와요. 뷔페 가서 그냥 밥만 먹고 오는데 장례식에 가면요. 3일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 보는 믿지도 않는 유가족들 앞에서 보금을 선포하니까 저는 장례식이 좋아요.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오늘 내일 하신 분이시면 기도하시면서 저를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심지어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고 내 자식 새끼는 왜 이 모양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저 아프리카는 왜 저렇게 사노?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혹이나 내 주변에 그런 분이나 또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라고요? 사단을 원망하라고 좀 말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보금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보금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이 뭔지 그것부터 잘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땅의 현실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불법 유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보고는 맨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래놓고 차 뒤에는 91.9MHz 103.1MHz 또 빨간 하트 모양의 당신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래놓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뭐 아무데서나 팍팍 돌려 보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막 시험당하고 내 보고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아무 데서나 돌리고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죄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여기에서 말하는 죄란 바로 창세계 3장 1절에서 6절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계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계 3장 4절에서 그런데 창세계 3장 4절에서 뱀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일단은 뱀의 말이 맞았죠.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아담은 자녀를 생산하면서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고 그 결과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육신의 눈이 밝아졌지만 볼 것을 보지 못한 영적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저 인간이 지정신을 적하나 뭐가 덕보 시가적하지 이 말은 사단이 뱀을 속였듯이 우리 인간 또한 영적으로 잡혀서 속았다는 말이고요 또 속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세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고요 로마서 6장 20절에 죄의 삭순 사망이라 했습니다. 사망이라는 말은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로 써죠. 죽어서 망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망하는 것은 살아서 망하지 망했으니까 내가 죽으려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한자가 보면 참 신비롭고 정말 해석이 성경적인 해석이 많아요. 죽어서 망한다.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 뉴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또 복은 무엇입니까? 무슬림들은 보면 일부 다처제로 이렇게 살고 있죠. 보통 한 남자가 세 명의 아내를 그느려요. 그리고 한 아내에게서 보통 세 명의 자녀를 놓는데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자녀를 보통 평균 아홉 명을 놓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슬림들이 전 유럽을 장악해 나가고 있고요. 특별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럽에서 특이하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그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슬림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본과 독일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저출산 국가를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공자공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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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으로 그 수정란을 만들어가지고 인공자공에 이식해서 연간 3만 명의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개념을 편집해가지고 개념 편집을 통해서 눈동자의 색깔 머리카락 색깔 피부 색깔 그리고 힘 그리고 키 할렐루야 할렐루야 키 지능 이런 것들을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그냥 포장된 말이 아니라 지금의 과학기술로도 당장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계적 절수사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현실화될 수 있겠죠. 뭐라카면 교회 떠나는 요즘 실태에 앞으로 정말 우리의 세계관들을 흔들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 앞에 일어난다면 우리 고요의 모습은 우리 후대의 모습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창세결장 28절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보금이 더욱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 모습에 의해가지고 보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면요. 한이 생깁니다. 왜? 말씀 그대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으니까. 창세일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잘되고 잘되고 잘되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만사 형통이 형통 그런 복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글쓰도를 통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전에 저 부족 좀 가지고 다녔거든요. 제가 가지고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몰래 바지에 넣어놔요. 재봉털을 끊어 칼로 이렇게 오래가지고 넣어놓고 다시 바지에 이렇게 집고 베개에도 몰래 넣어놓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생명의 복을 받으라고. 가짜인지 모르고. 그러고 나는데 나중에 보고 말고 나니까 평생 속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다른 복이 아니고요. 글쓰도를 통한 생명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내보고 선생이라고 하고 엘리아라 가기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신앙 고백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1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현륙이 아니오. 너가 잘나서 서서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어가지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야 신앙 고백 잘하네 똑똑하네 이게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그리토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설이라 하는 생명 확산의 복 세계보건바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수천년이 지나죠. 신약시대에 와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설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수천년이 지나서 신약에 와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서 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2, 3, 7 세계보건바의 미션을 확인케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영적인 죽음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3, 6, 10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제 업을 가지고 있을 때 신우회에 가입을 했거든요 신우회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싶어서 일 안 하고 그랬고 신우회는 주일날 쉬니까 기독교 모임이니까 그런데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고 하면 전화가 와요 금호강에 쓰레기 주러 오라고 예배 마치고 어느 교회에 순회로 예배를 참석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나면 다 같이 금호강에 쓰레기 주러 가자고 그래서 저는 그때 벌금만 냈거든요 왜냐하면 또 순수해가지고 왜 벌금을 냈냐면 쓰레기도 안 주러 가는데 벌금까지 안 내면 내 때문에 우리 송영기 얼마나 욕먹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벌금 내고 그랬거든요 빌리포스 1장 6절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두신 그 일을 가르쳐서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설마 금호강에 쓰레기 주라고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계획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237이라는 영혼구원이라는 그 목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관리아 대하서 6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들의 삶에 목적을 두신 그 일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 믿는 가정에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 일을 찾아라고 발견하고 누려라고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 내 주변에 내 주변에 내 주위에 복음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굿뉴스 그냥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 주변에 주위에 복음 선포자가 있다 정말 지구에서 찾아보기 더문 정말 소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지만 정말 지구 전체를 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다면 정말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없음여기지 말고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살리시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 그것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세계보고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엘서 2장 32절에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릴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란 전도와 성교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전도와 성교의 영을 가진 자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24, 25 영혼을 알고 누리는 자가 전도와 성교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먼저는 내가 잘되고 잘되야 힘이 나서 전도하지 아니면 전도 안에 다 있다 하니까 전도하면 잘되고 잘될란가 하는 그 막연한 동기와 또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와 성교의 영을 가진 자라고 하면 자칫 저것끼리 하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 영혼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25를 잘 알고 내가 해야 할 24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풍 할매 소머리 국밥 여러분 먹어봤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기구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풍에 가면 할매 소머리 국밥집이 있거든요 원족 하면서 간판에 할머니 사진 딱 걸어놓고 간판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그 집 돈 안 그래도 잘 버는데 여분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굳이로 어디 육아입니까 걸로 오면서 관광버스로 여행을 오는데 그 관광버스가 또 현풍 할매 소머리 국밥집에 막 들이대 주더라고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그 집 카운터 보는 분이 그 집 며느리거든요 그 며느리를 보면 이 라인이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냥 보이니까 이 라인이 그냥 라인이 아니에요 그냥 안 먹어가지고 빼가지고 라인이 아니에요 그냥 돈으로 그냥 발랐어요 피부도요 이게 여러분 내 피부하고 달라요 그냥 이게 피부가 돈 그 돈을 그냥 발라놓으면 딱 표가 나요 그냥 그런데 그 할머니의 사진을 보면요 얼굴과 손에는요 고생이라는 훈장이 가득해요 예를 들자면 그 후대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생명의 복 그리고 생명 확산의 복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 후대들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복을 누리고 삽니까 저는 길을 가다가 식당 간판에 원조라고 하면서 한쪽 편에 있는 사진을 보면 제게는 어떤 이미지로 재해석되어지냐면요 영원을 아는 제자로 특별히 25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서 살다간 전도와 성교의 영을 가진 제자의 얼굴로 이렇게 재해석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얼굴이 어떨 때는 권사님으로 보였다가 어떨 때는 장로님으로 보였다가 전도와 성교의 영을 가진 자란 내 영이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시작하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응답인 25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영원을 아니까 예전에 저는 얼마나 나 중심적이었냐면요 종말이라고 그러면 내가 죽는 날 그 시간이 종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뭐 사용이 있어요 내가 살았을 때 뭔가 내가 누리고 덕을 봐야지 뭐가 아무리 발전하고 좋아져도 내가 죽으면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서 지구의 종말은 딴 거 아니다 내가 죽는 날이 곧 지구의 종말이다 내가 말해놓고 독수로 무엇이더라고요 보고 모를 때 불신자 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영원과 하나님의 시간표 25를 잘 알고 누리고 있으면요 내가 해야 할 24가 무엇인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간혹 이런 성도들을 보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내가 좀 잘되면 교회를 우습게 보고 내가 좀 안되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성도들을 가끔 보게도 되고 듣게도 됩니다 왜 내가 좀 어떤 특별한 특별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영원과 하나님의 시간표 25 속에서 내가 해야 할 24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와 성교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세번째 요엘서 2장 32절에 이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누리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사자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상으로 보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7장과 8장의 사건이 시간상으로는 훨씬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40년 이상 차이가 나요 다니엘서 6장 사자굴 사건은 바벨론이 망한 후 다니엘이 70노인인 바사시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7장 8절은 다니엘이 젊은 시절 바벨론이 아직 망하기 전에 바벨론 왕 베사살대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의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형을 처한다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70노인 다니엘은 하루 3번 창문을 열어제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당당함과 담대함은 이미 다니엘은요 70세 나이에 일어난 다니엘서 6장 사자구 사건 이전에 다니엘서 7장과 8장 다니엘이 젊은 시절 바벨론 시대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봤기 때문에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cvdap죠 가지고 있었던 것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란 나는 창문 열고 기도한다 나는 창문 닫고 기도한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어떤 방법이나 시간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세상 나라와 허갑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현장이 보여질 수밖에 없고 또 시대 보는 눈이 열릴 수밖에 없는 복음 안에 있는 내 인생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cvdap죠 저의 cvdap의 시작은 여러분의 cvdap의 시작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cvdap의 시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가 이해될 수밖에 없는 우상 배경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 환경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저의 cvdap의 시작은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허갑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뭔지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밖에 없는 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cvdap의 시작은 나의 모든 과거에 있습니다 보검으로 나의 과거가 해석되어지면 오늘의 내가 보이고요 오늘의 내가 보이게 되면 미래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요에서 2장 32절에 이 말씀의 성취응답을 누릴 남원자 중에 보검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남길자라면 검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은 믿음의 장벽을 넘어서 믿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훈련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 훈련이 기도의 비밀을 찾는 것입니다 보검 아닌 율법사상이나 선민사상이나 다른 세상 것이 돌아오기 이전에 그리도가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아 저 사람 완전 율법이네 저 사람 완전 세상적이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그리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 그리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 현장에 그리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리도가 보여질 수밖에 없고 세상 나라와 흑암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현장이 보여질 수밖에 없고 시대 보는 눈이 열릴 수밖에 없는 인생 메시지를 통해 CVDAP라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톨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기도의 비밀이 나의 CVDAP를 발견하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393 기도 누림의 키는 부모인 내가 키고요 교사인 내가 키고요 제자인 내가 먼저 지도자인 내가 먼저 보금이 나와 맞아야 합니다 보금이 나와 맞아야 한다는 말은 나의 오직이 사랑 성김 베품 평등 그런 것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계교회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지 못하니까 보금을 정확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섞어서 말한 것이 결국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문제지 않습니까 요한보금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민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밖에 없고 세상 나라와 허감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현장이 보여질 수밖에 없고 시대 보는 눈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CVDIP 고요 우리 어린 후대들 아직까지는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등살에 밀려서 교회 잘 나오죠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 보입시다 고등학교만 고등학교까지 갈 것도 없어요 안 나옵니다 기도의 비밀 없으면 그래서 시대 앞에 현장 앞에 남은 자 중에 정말 보금 선포하는 그 응답을 우리 후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론 일대지에서 전하는 그리스도의 보금 그리고 이대지에서 전도와 성교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이런 것들은 다 이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시대 앞에 현장 앞에 남은 자 중에 보금을 선포하는 전도와 성교의 영을 가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라면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과 하나님의 시간표 25 속에서 내가 해야 할 24를 가지고 있는 전도와 성교의 영을 가진 자로 또 남은 자 중에 보금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남길자로 인도받아 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적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요엘스 2장 32절에 우리가 자막으로 함께 또 보겠습니다 요엘스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원상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라 특별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영혼 속에 이 시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25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와 우리 후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내가 되고 또 우리 후대대식이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합니다 만인에게 모든 육체에게 타락한 시대에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남은 자를 구원케 해주시고 특별히 그 남은 자 중에 복음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남길 자로 나와 우리 후대들을 또 우리 교회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른 것이 나에게 오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므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 25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 주 예수 넓은 사랑 풋으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이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 주시네 예부터 전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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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할수록 새해 기쁨 넘치네 부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질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른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그 외에서 훈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37 하요 제자 훈련이 1월 31일 하요일 특평에서 있습니다 독록은 1월 25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총만하심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이 나의 25가 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우리 후대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시에 빈ändern 못 원하라 당시에 빈 episódio 노려마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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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